네, 이번에는 B8번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영화 지문인데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 지문이 제일 어려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단호수는 374단어라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엘셋이라든가 지멧, GRE 같은 경우는 450단어 내외니까 그런데 요새는 또 조금 짧아졌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이렇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시험 현장에서 뭔가 시험 문제를 풀려고 지문을 딱 읽다 보면 처음에 머릿속으로 빨리 안 들어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좀 학구적이거나 이론적인 내용들이죠. 지난번에 제가 A10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거기서도 그렇지만 조금 학술적으로 접근하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쉬운 표현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글을 읽을 때도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과학을 이야기하거나 철학을 이야기하거나 이럴 때는 법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일상 언어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엄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학술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조금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가로막을 수 있지만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우리가 그 본질을 찾아내기가 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첫 문장부터 좀 헷갈리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시그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건데 신호를 보낸다는 건 메시지라는 거고 그러니까 메시지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갈 텐데 A behavior or structure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신호라는 게 행동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거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걸 알겠는데 구조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시험 보는 현장에서 이런 식의 문장을 딱 만나면 당황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내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당황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일단 신호라는 건 하나의 메시지긴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나타나는 형식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뭔가 조금 다른 구조물의 형태라거나 예를 들어서 원숭이와 원숭이라든가 아니면 바퀴벌레와 바퀴벌레라든가 개미와 개미라든가 아니면 개미하고 무슨 사막이라든가 이러면 조금 자기하고 이질적인 모양이나 그냥 structure는 모양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전체 본질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꾸 지엽적인 단어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호라는 건 일단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메시지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고서는 뭐가 바뀌는 거죠. 뭐가 바뀐다고 했어요. The actions of other organisms. Organism 이랬을 때도 유기물이니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원숭이라 그러면 그냥 원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살아있는 건 다 organism이니까. 그래서 특정한 단어의 우리말 표현을 끼워 넣어가지고 자꾸 그 우리말이 이상하게 꼬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는 단순지 기억하지 말고 그래서 영어적 관점에서 영어의 사고를 통해서 글을 그냥 이해하고 메시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신호라는 건 뭐예요. 신호는 신호를 보내는 놈이 있으면 또 받는 놈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신호를 보낸 놈이 무슨 신호를 보내면 그래서 뒤에 그 신호를 받는 놈이 제 행동이 바뀌면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받는 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리시버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시그널로 이렇게 얘기해서 신호를 보내는 놈이 있으면 신호를 받는 놈이 있다. 이야기 쉽도록 제가 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일단 바퀴벌레라든가 아니면 원숭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에 포함되는 모든 생물을 다 생각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니까 최대한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 돼요. 자, 크랍스하고 덕킨스. 덕킨스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 이래서 The Selfish of Gene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던 리처드 덕킨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거는 확인은 저도 안 해봤고요. 어쨌든 생물학자 크랍스하고 덕킨스는 Animal Signaling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물들 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 그렇죠. 여러 가지 신호가 있겠죠. 그래서 배고파 이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신호가 있을 텐데 그 신호에 대해서 An arms race between manipulators and mind readers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arms race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련하고 미국이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미국하고 소련이 계속 군비 경쟁 말하자면 서로 간에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려고 자기네들끼리 계속 경쟁을 했던 걸 arms race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A라는 놈이 미국이 10개 가지고 있으면 소련은 15개 가지려고 하고 소련이 15개 가지고 미국은 20개 가지려고 그러고 계속해서 그렇게 특히 핵무기의 군비 경쟁이 일어나니까 arms reduction이라고 해서 군축을 하는 회담이 열리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떠올려보면 뭔가 치열하게 서로 막 경쟁을 하는 건데 arms race가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확대가 되어서 일상생활에서는 뭔가 치열하게 끊임없이 계속 머리 싸움을 하는 거죠.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싸움을 하면서 계속 서로 이득을 보려고 하면 그게 arms race란 말이에요. 그래서 between manipulators manipulator는 시그널러가 좀 이해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mind readers는 receiver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manipulate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머리를 써서 상대방을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오려고 노력을 하면 manipulator고 그 다음에 mind reader는 저놈이 나한테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뭔가 신호를 보냈는데 저 신호가 진짜 정확한 맞는 신호인지 아니면 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러면 나는 그걸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receiver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두 학자는 동물들이 이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치열한 머리 싸움이다. 두 놈들 간의 머리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아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게 뭔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신호를 보내면 저놈이 행동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데 이게 치열한 수싸움이구나 눈치 싸움이구나 그래서 머리 싸움을 한다고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단어를 보면서 그걸 한국말에 끼워 넣어서 하지 말고 그냥 논리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우리가 글을 잘 읽게 되고 글을 잘 읽게 돼야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또 답을 쓰게 되는 거고 또 그래야 나중에 또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글의 메시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방법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영어답게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신호 보내는 놈이 있겠죠. 신호 보내는 놈은 has private information about 이랬을 때도 private을 사적이거나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지 말고 private information은 뭐예요? 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놈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private information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가 원하는 게 따로 있겠죠. 시그널로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놈은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 그게 private information이에요. private information 하나로 봐야 되지 사적인 이렇게 우리말로 옮기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some aspect of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엄밀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some aspect라는 거는 그냥 지가 내가 뭐 어디까지 뛸 수 있다. 내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다. 아니면 내 의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꿍꿍이 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얘는 꿍꿍이 속이 있으니까 자기가 보내려는 신호를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신호 받는 놈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호 보낸 놈은 아 나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manipulator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이끌어 내오려고 하기 때문에 신호를 이제 선별해서 보낸다는 거죠. 그럼 받는 놈은 또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받는 놈의 반응을 보내는 방식을 보면 바이담의 동영상은 뭐뭐 함으로써 이러지 말고 바이 셀렉팅은 액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받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동을 또 자기도 선택을 하겠죠. 저 놈이 꿍꿍이 속이 있어서 나한테 신호를 보냈는데 얘도 꿍꿍이 속을 가지고서 뭔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일단 받는 놈은 저 신호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신호에 대해서 대응할 때 지도 머리를 막 써서는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겠죠. 그리고 나면 the benefit or cost 이랬는데 우리가 benefit하고 cost는 상반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둘을 함께 우리가 여기다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양쪽에 plus가 있으면 minus가 있겠죠. 그래서 benefit은 plus고 cost는 minus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the benefit or cost는 또 다른 경우를 상정해서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둘이서 신호를 주고받으면 일단 손해가 나면 안 되죠.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고 plus가 돼서 이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득이 된다는 게 추가되기 때문에 the benefit 이래 놓고 or cost는 그냥 혹시 아닐 경우도 대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the benefit or cost depends upon. 그런데 그러면은 구태원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괄호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the benefit depends upon 이러면 dependent이나 depend upon 이러면 뭐뭐에 달려 있다. 자꾸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념을 보면 뭐예요. 이게 결정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다. 이래도 되고 아니면 결국은 이익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이게 중요 변수라는 거죠. depends upon. the actions of both individuals. 이렇게 인디비주얼이라는 거는 신호 보낸 놈하고 받은 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호 보낸 놈하고 받은 놈이 둘 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결국은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이익이 되느냐 혹은 서로 손해를 보느냐 서로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이 중요한 거죠. 시그널은 이제 신호를 받았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응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둘 다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서로 뭐 여기서 신호를 보낸 놈 받은 놈 이래 버리니까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 뒤에 보면 시그널스 캔 비 어쿠스틱, 비주얼, 케미컬 이렇게 얘기해서 신호라는 게 별하별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로 나타날 수도 있고 모양으로 시각적인 것도 나타나는 화학적인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이건 주로 호르몬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They portray resource requirements to parents 이러니까 신호를 주고받는 사이가 자식하고 부모 관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y portray They라는 건 시그널스고 Signals portray resource requirements resource requirements to parents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한테 resource requirement를 또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숭이 새끼가 있고 원숭이 엄마가 있다. 그럼 원숭이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요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resource requirement라는 게 뭐예요? 배고파요 이런 거죠. 배고파요 아니면 어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resource requirements라 그랬을 때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말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학술적인 용어로 그냥 resource requirements라고 했지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려보면 원숭이 새끼가 원숭이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요 바나나 하나 주세요. 그러면 resource가 자기가 먹고 싶은 무슨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competitor. 이제 competitor라는 경쟁자인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 스컷하고 스컷끼리 있으면서 내가 더 힘이 있으니까 저 암컷은 내가 차지할 거야. 이러면서 파이딩 어빌러리를 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괜히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메이트는 이제 우리 남녀 남전처럼 그러니까 원숭이 스컷이 암컷한테 야 나는 너 나하고 같이 살면 뭐 새끼 많이 낳을 수 있어. 뭐 이런 거 나 힘센 놈이야. 뭐 이러면서 generic ability를 또 우리 집안은 대대로 힘이 세고 정력이 좋아서 새끼 많이 낳을 수 있어.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는 거 보니까 첫 번째 패러그랩에서 내용은 처음에는 무슨 적대적인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모든 관계에서 동물들의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뭐 인간은 좀 다르죠.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동물들의 관계에서는 말이 없기 때문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형태로 그 신호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로에게 자식과 부모도 시그널로 하고 그다음에 리시버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뭔가 때에 따라서는 서로 우구적인 그런 신호가 돼야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신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그냥 냉철한 시선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A라는 놈이 착한 놈이고 B는 나쁜 놈이고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냉정하게 그냥 사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과학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 그다음에 또 보니까 A central tenet of signaling theory is that 이렇게 얘기하니까 tenet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A central tenet of signaling theory 이러니까 이 뭐 신호를 보내는 것에 관련된 이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는 뭐 tenet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신념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론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을 이제 tenet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A central tenet 이렇게 얘기하니까 A central principle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이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원칙은 혹은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evolutionary equilibrium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evolutionary가 나오면 우리가 진화의 효용사 evolution의 효용사인데 진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진화하면서 우세한 형질들이 계속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equilibrium이라는 건 서로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으면 A가 시그널로고 B가 receiver면 둘이서 A만 이득을 보고 B는 손해보면 equilibrium 상태가 안 되겠죠. 둘 다 이득을 봐야 되죠. 서로 win-win하는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1 evolutionary equilibrium 이 말은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서로 공평하게 이득이 돼야 그것이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거죠. sustainability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그게 가장 적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L1 evolutionary equilibrium 이렇게 얘기해서 진화론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상태가 되면 그 형평에 맞는 상태가 되면 신호 보내는 놈하고 받는 놈이 둘 다 must benefit from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이 communication이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신호 주고받아서 서로 이득을 보니까 이 equilibrium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일단 두 놈이 서로 다 이득을 보게 되면 그게 균형점을 찾게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고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if receivers did not benefit from their response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호 보낸 놈이 신호를 딱 보내니까 아까 액션을 한다고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호 받은 놈 쪽에서는 액션을 하죠. 그게 response죠. 여기서 responses하고 액션은 같은 말이에요. 반응을 보인다.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행동을 했는데 내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selection would favor 이 말은 아까 evolutionary 우리가 진화론에서 보면 natural selection이라는 이론 하나의 특징이 있죠. 진화론 중에 예전에는 자연선택설이라고도 했는데 자연도태론이라고 그랬는데 참 요새는 자연선택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election would favor 이 말은 그러면 진화론에 따라서 진화적인 어떤 이론에 따라서 당연히 뒤에 것이 우세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receivers that ignore the signal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신호를 보낸 놈이 뭔가 신호를 A라는 놈이 신호를 보냈는데 B라는 애가 신호를 받고 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럼 그 신호대로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신호를 무시해버리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this requirement implies that 이랬는데 이 this requirement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영어는 앞에 있는 말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 paraphrasing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표현을 자꾸 바꾸는데 바꾸는 방식은 더 라는 정관사를 써서 특정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지시 형용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끌고 오는 그런 방식인데 그거는 우리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뭘 가르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의미가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is requirement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러한 요건 혹은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면 전혀 논리가 닿지 않기 때문에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is requirement가 이 글 쓰는 사람은 this requirement를 뭘 지칭하기 위해서 썼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requirement가 있긴 있었죠. 아까 부모한테 resource requirement 이런 것을 보낸다 그러는데 그 단어는 비슷하지만 이때 의미는 다르죠. 이거는 엄마 배고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this requirement는 아까 어디 있죠? this requirement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require라는 표현은 뭔가를 요구하고 그럴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be required to 이러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개념이 어디 있었어요? must라는 개념이 requirement하고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각 단어마다 개념이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paraphras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서로 균형을 맞추고 뭔가 소통이 되려고 하면 둘 다 win-win 할 수 있어야 된다. 둘 다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다 이익이 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this requirement예요. 그래서 this requirement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that signals must convey some inform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그널이 그냥 가짜 정보를 보내면 나중에는 그걸 무시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서로에게 win-win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honest나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honest나 아니면 뭔가 진실이라거나 true라든가 아니면 reliable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A10번에서도 그렇지만 뒤에 나올 걸 미리 땡겨서 빈칸이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하고 일단은 공란으로 생각하고 아 일단 그 정보가 무시하지 않을 정도 말하자면 무시하지 않아도 될 정도면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에 없으면 뒤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this idea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this idea는 또 뭐예요? 아까 this requirement는 앞에서 이야기했고 this idea는 바로 이 내용이 this idea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his idea는 앞에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이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말은 서로에게 믿을 만한 정보가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his idea has been the source of controversy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니까 계속 논쟁이 되는 거죠. this idea has been the source of controversy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논쟁거리에 밑바탕이 되고 근원이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하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논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논쟁의 내용은 surrounding the surround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f animal communication 그러니까 동물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그랬을 때 여러 연구가 있으면 그 연구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아이디어 때문이다. 이 생각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theoretical은 이론적인 연구고 이거는 경험적인 연구죠. 실제 관찰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to understand this controversy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논쟁이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what we mean by dishonest signaling dishonest signaling 이렇게 해서 가짜 신호를 보낸다는 것 정직하지 못한 신호를 보낸다는 게 무엇인지를 일단 의미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dishonest라는 거는 그냥 가짜 정보 보낸다는 거 실제 자기 본심이 아닌 걸 보낸다는 거 이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갖다 이렇게 먼저 정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엄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dishonest의 개념을 dishonest라고 했을 때 지가 일부러 마음먹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는 안 그랬지만 그냥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dishonest signaling을 일단 개념 정립을 하자 이러면서 이제 지금 글 쓴 사람이 이거는 세 명이 쓴 공조자가 세 명인 책이지만 어쨌든 글 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시하고 놀위키라는 학자는 provided the formal definition of dishonest signaling 그러니까 이제 진실하지 못한 신호 체계나 혹은 신호 송수신 이렇게 해서 가짜 신호를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dishonest signaling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게 뭐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정의를 내렸는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학자들이 학술적인 논문을 쓰거나 그럴 때는 명력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정의를 내렸다는데 정의 내용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글 쓰거나 이럴 때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내렸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하게 좀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면 뒤에서 쉽게 그래서 일부러 in other words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 말인데 그러면서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걸 이해하면 되고 뒤에 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이해하면 되는데 둘 다 이해 안 되면 뭐 조금 힘들어지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dishonesty occurs when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 허위 정보가 나타나는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receiver 이렇게 우리가 이제 x나 y나 뭐 이렇게 어떤 기호로 나오면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머릿속으로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a receiver registers x from a signaler and response in a way that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호를 받는 놈이 준 놈한테서 그 x라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registers 이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딱 기억이 돼 있는데 그러면서 행동하는 방식은 not only benefits the signaler but would also benefit the receiver 이렇게 얘기해서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호를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 있고 조건이 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would를 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if x means y however y is false 이래서 if 절의 내용이 문장 구조가 조금 이상하죠. however를 이렇게 중간에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는 특히 if 절 안에서 이거는 좀 어색한데 그거는 글 쓰는 스타일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x가 y를 의미하는 건데 x라는 신호를 받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건 y라는 신호인데 그 y가 가짜 신호일 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저 디스하니스티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x라는 신호를 보낸 놈한테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행동하는 방식은 서로에게 윈윈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호가 원래 의도했던 것이 아닐 때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이러면서 설명을 좀 해주는데 디스하니스티 커뮤니케이션 occurs 거짓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경우는 A signal becomes dissociated with 그러니까 그 보낸 신호가 원래 의도한 신호가 아니라 The signaler's ability or need 이래서 그 신호를 보낸 쪽의 능력이나 혹은 자신들이 필요한 것 거기에서 분리가 됐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하니스티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해서 그것과는 다를 때 거짓이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스 데프니션 하이라이트 베네핏 오브 디스하니스티 투 더 시그널러 이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러니까 이제 허위 정보라는 걸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더 베네핏 오브 디스하니스티 투 더 시그널러 이렇게 해서 신호를 보내는 쪽은 보내는 쪽에서는 허위로 정보를 보내면 그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하니스티 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서 펀더멘탈 퀘스전 그러면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에요. 우리가 이제 백서 퀘스천 이렇게 얘기하면 그 특정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의문을 제기할 때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문을 꼭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spending the summer traveling around India 인도 주변에서 여행을 하면서 여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여행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이시죠. 그러다 보니 그럼 돈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게 Why would any organism signal honestly to their opponent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누구든지 간에 any organism 이렇게 얘기한 거는 만약에 시그널러라고 하면 시그널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하고는 반대가 되는 그런 리시버한테 만약에 정보를 보낼 때 왜 진실된 정보를 보내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When dishonesty potentially delivers notable rewards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거짓 정보를 흘렸을 때 자기한테 눈에 띌 만큼 뭔가 이득이 발생해요. Rewards라는 건 benefits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나타날 수 있는데 왜 진실된 정보를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보면 밑줄 그은 이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법문에서 이제 골라서 쓰라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뒤에 있는 내용보다는 앞에 있었죠. 아까 this requirement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둘 다 정보를 교환해서 서로 win-win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win-win 하려면은 뭔가 믿을 만한 정보를 보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어요. 그 뒤에도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뒤에 그렇지 않을 경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if a weak individual signaled as if it was strong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고릴라 중에 이제 지가 좀 약한 애가 있는데 마치 자기가 힘이 센 것처럼 신호를 만약에 보내면 그러면은 이 약한 녀석은 다른 자기하고 비슷하게 약한 녀석들이나 아니면 힘센 녀석들 중에서 이 또 블러핑에 속아 넘어간 놈들 일부가 그 뭐 바나나를 이제 달라고 이야기하면 바나나 같은 걸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고 because of this benefit 이렇게 해서 이제 사기친 거죠. 사실은 그럼 사기쳐서 이익을 얻다 보면 그러면 the dishonest signal 그러니까 사기친 애의 그 유전자가 저러니까 효과 있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개체 내에서 집단 내에서 퍼져나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the success of dishonest individuals 그러면은 이렇게 사기친 놈들이 허위로 정보를 해서 사기쳐서 성공하게 되면 그러면은 전체 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잠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as the rate of the dishonest signaling increase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그 거짓 정보를 흘리는 비율이 막 높아지다 보면 그러면 또 자연이 또 반대 결과 나오겠죠. natural selection would begin to favor receivers receivers that ignored signals of strength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막 자기가 힘세다고 고릴라가 자기가 막 힘센 걸 과시했던 애의 신호를 무시하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those that notice them 이렇게 해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대로 이제 뭔가 블록핑에 속는 애들 이렇게 있으면 계속 속는 애들이 손해를 보다 보니까 아 저 신호는 무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오히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ce receivers ignore the signal 그럼 계속 그 시그널을 이제 신호를 무시하다 보면 natural selection would no longer favor 전에는 자연 선택설에 따라서 the structure of behavior required for signaling 이렇게 얘기해서 그 신호 보내면서 블러핑하는 데 사용됐던 그 신호가 신호를 보내기 위한 그런 뭐 형태나 모양 혹은 행동 같은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s the population approach the evolutionary equilibrium 그러면은 그 집단이 또 평형 상태가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reliable signaling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신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뢰할 수 있는 신호가 없어지고 그러면 전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서로 믿을 만한 정보를 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reliable이라는 단어가 맨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honest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honest가 본문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reliable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요지 또 하나가 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밑줄 친 부분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미리 준비한 답을 여기서 잠깐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if a signaler does not provide reliable information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search the sanity 그렇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the evolutionary stability of communication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어떤 안정성이 붕괴가 되고 그런 궁극적으로 시그널러도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 그걸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설명하면 이제 그 다음 또 버전 2에 해당하는 그런 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질문의 요지는 자기가 이득을 거짓말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데도 그렇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앞에서 오히려 그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 이번 질문에 대한 해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